한자엘의 1800플러스 제135강 개술자입니다. 개술자는 12지지 중에서 11번째죠. 이 글자가 나온 김에 지지에 쓰인 이 글자들은 뭐고, 그리고 또 띠는 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모음의 원리입니다. 교재 제19장 비수비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 곧 끝나갈 것 같은데, 참고하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술자부터 해서 느낄 감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생명에 관한 얘기부터 하면요.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자, 이거를 도식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립니다. 얘처럼. 그리고 가상의 선을 하나 긋는다는 거죠. 자, 이 선은 사실 일이겼든 절이겼든 사실 상관이 없다고 했죠.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기준해야 되니까 이 세로선으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나고 죽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접점에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순서는 1번이죠. 자,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대칭이니까 반대쪽에도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순서는 2번이죠. 그랬더니 얘처럼 됐죠.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이 1번을 원점으로 하는 가상의 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니까 반대쪽에도 그려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 여기하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과 정확히 직각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반대쪽에도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먼저 4개가 됐죠. 자, 이번에는요.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점을 찍고 얘들을 감싸는 큰 원을 하나 그려준다는 거죠. 순서는 5번입니다. 마치 세포막지름 생겼죠.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얘들은 무한 확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6번이죠. 반대쪽으로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다시 점을 찍고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원을 그립니다. 자, 마지막은 10번이죠. 0번입니다. 다시 점을 찍고 큰 원을 그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모두 8개가 되어있죠. 얘처럼. 야,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이거라고요. 점쟁이 형님들이 그토록 신성시한다는 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38, 38, 27, 27, 49, 49, 16, 16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건데 이거를 간단한 표로 만든 거예요. 평면도로. 아무튼 얘들은 원래 수가 없는데 그냥 순서를 매겨놓은 거죠. 근데 각 자리에 이름도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나다라로 할까? ABC대로 할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생명 창조의 과정이니까 생명이 나서 죽는 과정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를 하고 여기에 그 의미를 충족하는 글자를 고른 다음에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0천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무기는 10개 중에도 좀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얘들을 가운데에 넣어준 거죠. 자 그리고 순서대로 가불은 봄이니까 동쪽 그다음에 병정은 여름이니까 남쪽 그다음에 경신은 가을이니까 서쪽 임계는 겨울이니까 북쪽에 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각 자리는 양과 음 그러니까 홀수작소로 돼 있죠. 그래서 부를 때는 규칙을 정해서 홀수부터 갑을 그다음에 병정 그다음에 무기경신임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한자의 기본부 역시 여기서 다 나온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자는 이 자연법칙의 원리가 대전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태극이고 뭐고 역학이네 뭐네. 그러니까 8개, 64개, 천부경 등등등 뭐가 됐든 다 여기에서 나온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64개라는 것도 결국 DNA 64코돈의 원리를 말한 것이다. 라고 친구이자 스승인 역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혹시 뭐할까봐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나를 버렸지만 친구이자 스승인 역선생이 연구를 한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자만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거하고 이게 딱 들어 맞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더 자세한 거는 나는 잘 모르니까 모양 속으로 라는 채널에 들어갔고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역선생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이 우주의 원리를 밝혀낸 어마무시한 공을 세운 양반이죠. 그래서 내 한자강의를 그리고 나를 쓰레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찌어찌하다가 이 기본부 9개를 밝혀됐죠. 근데 그 설명을 듣고는 놀랐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나온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원리를 적용을 해갖고 이 기본부를 만들어낸 그 방식 자체가 놀라운 것일 뿐 세상이라는 건 원래 이 수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인문학은 다 말장난이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쓰레기야. 어쩌라고. 자 보세요. 쓰레기고 뭐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정통, 국뽕 아닙니까? 청간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누가? 우리의 조상 세종대왕님께서. 근데 오랑케이자 같은 거 설명하는 거 보면 우습죠. 그걸 짜는 활공자 자체가 없죠. 근데도 우리 민족은 말이야 큰 화를 쏘는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들 하고 있다는 거죠. 백만만 양보를 해갖고 그러면 큰 화를 쏘면 위대한 민족이냐? 그러면 덩치가 큰 코쟁이들이 가장 위대하겠네? 걔들이 힘이 세갖고 우리보다는 더 큰 화를 받고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유사, 사이비, 국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에 대한 정통 국뽕 한자 채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자음은 모음의 새끼 글자들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거는 자방고정 강의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올릴 건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원리고 결국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 알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존재하는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로 치면 땅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각각의 방이와 이어지는 두 개씩의 이 접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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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으면은 선이 되는 건데 결국에 이게 방이 됐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열두 개의 시험이죠. 자 그리고 얘도 좀 서운하니까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수레시비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글자들은 다 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나마나 생명이 나갔고 죽는 과정이겠죠. 자 우선 살아나야겠죠. 그런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자 한창 자라죠. 그러다가 잊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자 농사를 진다고 칩시다. 먼저 집에서 농기구도 좀 수리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날이 풀리면은 밭을 갑니다. 자 다음에는요. 씨를 묻겠죠. 그리고 물을 뿌려줍니다. 자 그럼 싹이 나오죠. 그리고는 한창 자라서 무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열매가 들어차갖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 점점 열매가 있겠죠. 그러면 거둬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죠. 그게 자축인멸 진사음이 신류수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날, 해를 새는 단위로 썼는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하다는 겁니다. 야 난 말이야 무술년생이야. 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이 각각의 자리에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글자들의 별칭으로 다른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띠로 묶어졌다 이 말이죠. 어떻게? 대충? 아니죠. 각각의 시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통하는 이런 동물들을 골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쥐는요. 야행성이고 땅속에 숨어 살죠. 특히 쥐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껍질을 갉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열매를 꺼내 먹죠. 밖으로 꺼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목이라면 땅속에 살고요. 그리고 껍질 속에서 열매를 꺼내다. 그거는 씨앗이 발화를 할 때 껍질을 찢고 밖으로 나오는 모양과 같죠. 자 사람으로 치면 태아가 어미 몸에서 나오려고 하는 모양과 같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는 모습인 이 아들 자자를 첫 글자로 쓴 거예요. 이 갑옥갑자 역시 씨앗이 발화할 때 껍질을 찢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갑자하고 자자를 첫 번째 자리에 써준 거죠. 생명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 소축이라는 거자는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손을 못쓰게 했다는 건데 죄인을 끌고 갈 때 쓰는 형구입니다. 예를 들면 수갑이죠. 자 이 소라는 거는요. 콧두레를 끼워가지고 죄인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려고 소를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이라는 거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주르무늬털의 특징이죠. 그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쟁긴 날을 땅에 찔러 그래서 밭을 갈아서 주르무늬을 만든다는 거죠. 땅에. 자 그리고 토끼는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죠. 자 그리고 토끼는요. 거기로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숨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 토끼처럼 땅을 파가지고 씨를 묻는 때다. 그 말인 거죠. 자 다음이 별진이라는 글자는 덜덜덜 떠는 거죠. 진동. 자 그리고 용이라는 거는 비를 내려주는 영수입니다. 과거강하고 천둥번개같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울리겠죠. 그리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물을 뿌려준다는 거죠. 보세요. 천지가 흔들리고 물기까지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때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뱀이라는 거는 허물을 벗죠. 자 그리고 마치 콩나물 대가리처럼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씨라는 거는 껍질 속에 쌓여 있는데 싹이 나올 때 이 껍질을 벗고 몸을 세우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인 거죠. 자 다음에 이 나도라는 글자는 전시관에 말은 고문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해가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중앙으로 올라간 모양이죠. 자 이때는요. 한창 뜨니까 초목이 높이 높이 자라겠죠. 그래서 왕성하게 씨를 퍼뜨려 가지고 이 높은 산이 점점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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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마치 풀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듯이 말은요. 전쟁 무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국경인 높은 산을 넘나드는 동물이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마치 해가 가장 높이 올랐다가 내려가듯이 장애물을 이렇게 팔짝 뛰어가지고 넘는 동물이죠. 자 그리고 미라는 거는 격가지를 뻗으면서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이죠. 자 양은요. 털이 수북하게 자라서 몸을 덮는 동물이죠. 자 다음에 이제 열매가 익어가지고 가지가 휘는 가지가 늘어지는 때죠. 자 이 펼씨라는 글자는 길게 늘어뜨리는 모양이죠.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열매를 따먹고 살죠.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리면요.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지죠. 자 이 유라는 글자는 발효가 될 때 그러니까 익을 때 가스가 나와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인데 자 달근요. 이 시비지지 동물 중에 유일한 조류고 알을 낳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익으면 다 자라면 껍질을 찢고 나온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볼 이 술은 열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탈곡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잠시 후에 자택에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탈곡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간에다가 넣어두죠. 그리고 열쇠로 꼭 채워놓습니다. 왜? 누가 가져가면 안되니까. 도둑놈이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걸 훔쳐가면 식구들이 굶어죽죠. 겨울을 날 수가 없으니까. 개는요. 그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누가 못 가져가기에 국간에 식량을 넣어놓고 열쇠로 꼭 채워놓는 때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해라는 글자는 어조사 우자하고 조칠종자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까지라는 뜻이고 또 후손들이 구덩이를 파갖고 조상을 묻는 모습이죠. 자 돼지는요. 땅을 파갖고 열매를 캐 먹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땅을 팠다는 거고. 또 겨울에는 다 얼어졌기 때문에 돼지처럼 땅을 파서 수확한 것을 묻어놓고 그걸 꺼내 먹는다. 식량으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대기를 하면은. 그래서 혜자축이 북이 되는 거고. 임묘진이 동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남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 서가 되는 거에요. 자 그리고 하루는 20사진법을 씁니다. 자 이거는 12자리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규진화해서 이렇게 0이 되는 거니까. 자시는 23시에서 새벽 1시. 그 다음에 묘시는 6이니까. 5시부터 7시. 그리고 5는 12니까. 11시부터 13시가 되는 원리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범인에서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이 각각의 글자하고 띠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당 식에 맞는 글자하고 동물을 골랐다는 거에요. 근데 아무런 관리음도 없는데. 의미같다고 글자를 빌려 쓴 거다. 자 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이 천광과 지진은 결국에. 이 생명 창조의 원리를 담은 거고. 그래서 시계라든지 달력으로도 활용을 했고. 사주 볼 때도 쓰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대충 아무 글자나 골라서. 썼다. 가차 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옛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도 제가 고대를 자꾸 미개사유로 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니 아버지 붙잡을 예를 들면. 그거를 원시인들이 돌돋기를 들고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야. 아니 이미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문자까지 만들어 썼는데. 원시인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세포가 분화하는 모양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가 생기고 돌아가는 어디라고 했죠. 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알았잖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 외계인이 와서 알려준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그. 진화한 문명이 있다가. 운성 몇 방 맞아서 사라졌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알았다는 거는. 이 청간도가 증명을 하죠. 자 앞부분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글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개술자가. 탈곡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설은 이거를. 날이 어떻게 생긴 창을 그린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황당한 소리고.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글자란 말이에요. 자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창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기초자 때 배운. 전복이라는 글자죠. 자 전복이라는 글자는.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 끝났죠. 탈곡을 하려고. 방아를 찢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이 가로선 안에는 땅이죠. 자 씨가 묻혔습니다. 죽었죠. 그게 비수비자죠. 싹이 나왔네요. 다 살아났죠. 그게 대략자입니다. 이 세 글자를 합친 게. 창가라는 글자죠. 자 그러면. 싹이 나왔으니까. 잘하겠네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거를 거둬들이죠. 그리고는. 나다를 훑죠. 자 그런 다음에는요. 이거를 그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방아를 쪄갖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게. 전복이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는. 앞서 말한. 씨를 뿌리고. 싹이 나오고. 또 뭐 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고. 탈곡하는. 전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차피 구체적으로. 방아를 찢는 모습이 되는 거냐.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도 너무나 말을 많이 해갖고. 저도 지치고. 듣는 분도. 좀 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개술자 들어간 글자.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방송 제작 지원 및 브루유톱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쇠고기 사무라. 김한준. 또 김한준 형님. 수업료 담배값. 이우상. 이상현. 나현. 남아저하. 삼청. 커바란. 김영진. 고요하단을. 지풍당당. 산스크. 윤종수 형님. 천사수업료. 장자방 문플라워. 쏜살TV 이동열. 정진욱. 정충호. 통찰한자 안글. 김정진. 도갑주. 전상훈. 강태경. 김태훈. 반경고 비치전사들. 조원동. 바우주. 어수진. 신광호. 조마스타. SMP. 강정호. 이병훈. 공항갈대오라이벤. 고양이버스. 다미형님. 그리고 카뱅월정기. 최진국 형님. 우리 방에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최근에 세 분이나 가입을 해주셨는데. 공항갈대오라이벤. 고양이버스. 그리고 다미형님. 천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열 천사형님. 응원합니다. 최진국 천사형님. 진짜 한자 공부하다가 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식도 늘고 한자도 배우고 아주 유익한 강의입니다. 그렇죠. 한자는 국어사전이고 백과사전이고 철학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한자의 원리를 밝히는 일은 백과사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제가 장담컨대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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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